사연 읽겠습니다 이렇게 막 해야 될 것 같아 찌질하게 굴다가 전 남친에게 신고당한 찌질녀 카톡네임 미쇼 남겨친구랑 1년 방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일병일 때 만났어요 군대 가셨었나 봐요 저는 회사에 막 들어간 상태였고요 처음엔 가볍게 내 생활 지키면서 연락 주고받고 가끔 휴가 나오면 만나고 그래야지 했는데 진지하게 좋아져버렸어요 전역하고도 6개월을 더 만났어요 그런데 차라리 군대에 있을 때가 그랬더라고요 전역하니 이거 저거 한다고 저를 신경 안 쓰더라고요 중요한 건 제가 직장인인데 같이 맞추려는 생각도 없고 그저 농구 동아리 그저 패션 동아리 후배들과의 술자리 고민상담만 하고 챙기고 데이트도 하고 육체적인 관계 빼곤 선이 그어진 대화만 한다는 것 빼곤 뭔 소리야 예전과 그대로였어요 아 그러니까 애매한 상태로 만났는데 종종 연락하고 만나고 영화 보고 고민상담하고 데이트도 하고 그런데 육체적인 관계는 안 하고 선이 딱 그어진 상태에서 예전 그대로 만났다는 뜻이죠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소개팅을 했는데 마음에 드는 여자가 나왔대요 갑자기 음악이 바뀝니다 만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만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연히 어떤 속옷을 사려고 블로그를 찾다가 전 남친의 현 여친의 블로그를 찾게 되었어요 속옷을 사려고 했다가 진짜 우연히 무슨 홍보대사? 대학생 공모전? 이런 걸 했었나 봐요 큐큐큐 갑자기 왜 웃어 그대로 인스타그램까지 찾게 되었고요 두 사람의 달달한 사진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냈어야 했는데 제가 미쳤었죠 그 현 여친 인스타에 댓글을 달았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제 인스타그램에 전 남친과 찍은 사진들을 올렸습니다 그 친구한테 받은 편지도 찍어서 올렸어요 뭐야 물론 이름과 얼굴은 지우고요 뭐야 모르는 사람이 보면 누군지 모르고 아는 사람이면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그랬더니 연락이 오더라고요 정신병자냐고 정신병자냐고 아 내가 봐도 그런 것 같은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요 제가 쫄보여서 쫄보 아닌 것 같은데 얼굴과 이름을 가렸던 게 그나마 저를 살린 것 같았어요 무슨 사연이 이래 전 남친한테 신고당할 뻔한 여자라니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기는 무섭지만 이런 데에라도 털어놓고 자유로워 자유로워지고 싶네요 잠깐만 이게 뭐니 다시 읽어드릴게요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기는 무섭지만 이런 데에라도 털어놓고 자유로워지고 싶네요 뭔 소리야 이게 자유로워 지셨으니까 미션님 자유로워 지셨냐고요 이게 뭐야 아니 왜 남의 잘 열려는데다가 이렇게 분탕질을 아니 분탕질이 아니지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안 되죠 나 진짜 나 진짜 마지막 무섭다 이런 데에다 털어놓고 자유로워지고 싶네요 와 진짜 무섭네요 자 아니 아무튼 아 자유를 찾으셨다니 뭐 다행인데 저야 뭐 어차피 의뢰인 위주로 사연을 보내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 이 전 남친 이 커플 상당히 타격이 컸을 것 같아요 야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안 왜 거기다가 막 이런 다 있었거든요 예전에 싸이월드 시절에 뭐랄까 뭐랄까 전 여친이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랑 뭐 전 남친이야 막 자기랑 찍었던 사진이 있잖아요 커플 사진 이런 거를 막 자기 거기다 올리는 거예요 그래놓고서는 지금 현 여자 여친한테 슬쩍 딱 이제 올 수 있게 딱 밑길 다 던지는거지 딱 걸리고 그가지고 막 자유를 얻고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자유를 얻습니까 이걸로 아 진짜 야 지금 막 실화가 아니길 바란다고 네? 하하하하 자 어떤 분이 지금 누구야 자유를 얻으셨으니 고민해결 이라고 쓰셨는데 하하하하 이거 약간 좀 그래도 어 아무튼 저한테는 뭐 의뢰인이 더 중요하니까 제가 이분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저는 지금 전 남친의 안정이 사실 더 염려되지만 그래도 의뢰인의 위주니까 일단은 이게 좀 약간 좀 이게 좀 그러네요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이거 꼭 당할 것 같은데 네 전 남친이 이걸로 해가지고 타격이 컸으면 지금 이 미션님께서 똑같이 이렇게 뭔가 이제 연애를 또 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랬을 때 전 남친이 역공을 들어 볼 수 있는 확률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 이래서 복수가 복수를 낳고 네 그런 겁니다 네 세상에 모든 거에 원인이 있어요 네 제가 뭐 불교신자는 아니지만 연기설이라는 게 있거든요 모든 거는 다 그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참 하시면 안 되는데 아무튼 뭐 이거는 뭐 어떻게 해 자유로워졌다는데 뭐 자기가 이걸로 끝난 거지 뭐 이 사연을 그치 그치 왜 작두님께서 마바냐밀다라 심경 관자제네살 이라고 누가 지금 전 여친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분 눈물이 또르르 언니나 맘에 안들죠님께서는 정말 경건하네요 네 저도 좀 경건합니다 약간 좀 뭔가 제가 좀 해결하시는 사연들이 좀 올랐으면 좋겠어요 이거 뭐 일단 패스하죠 뭐 해결은 해야죠 뭘 해결해 이게 지금 이거는 지금 해결할 게 아니에요 뭐 어떤 거 신고하면 어떻게 해요 신고하면 어떡하냐고 질문이에요 지금 친구 남자친구야 아니 그럼 신고할 때 이걸 사연을 보내주던가 이건 지금 사연 자체가 이거는 자기가 답을 해버렸어 난 자유로워졌어요 이 사연을 통해서 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해결해 줄게 없어요 법적으로 해결해야죠 법적으로요 아니 뭐 남자친구가 이걸 법적으로 갖고 나가면 이걸 가지고 뭐 해결을 하겠지만 이거는 이걸 가지고서는 뭐 제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네 아니 뭐 빌어야지 하는데 지금 전 남자친구는 현재 고소상태입니까 아니요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땐 현 남자친구는 고소구자시고 지금 지금 현 여친하고 지금 막 싸우고 이것 때문에 지금 막 분란이 일어나고 뭐 전 여자친구가 또라이네 뭐네 이런 얘기하면서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아무튼 이런 사연입니다 네 상담 해결 상담을 했습니다 제가 뭐 국민까지는 아니니까 네 과연 은 edes Una